3월 모의고사 자 그럼 가봅시다 선생님은 이번에 1번부터 15번까지 전반부 해설 강의를 맡아서 촬영하게 돼서 1번부터 15번까지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틀린게 있다면 안돼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여러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틀렸다면 확인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공부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갈게요 1번 너무 쉽죠 A와 B를 더해라 야 동류항끼리 그냥 더하면 돼 그러면 X 몇 제곱 몇 X의 몇 제곱 3X의 3제곱 그 다음 2차 더하면은 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요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고 2번 아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생각해봐라 우리 X는 음이 아닌 실수다 음이 아닌 실수니까 우리 X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음이 아닌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이 아닌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3번도 보자 요것도 단순 계산 5P3이네 5P3 5P3의 계산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내려 쓰는 거야 3개 내려 쓰는 거지 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답 계산하면 60 되겠죠 60 요거는 응 그래서 정답은 5번 정도 될 거라고 요것도 어렵지 않게 단순 계산 4번 공식이자 공식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이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이렇게 요 좌표가 마이너스 5라는 좌표 요 좌표가 1이라는 좌표예요 이때 AB를 3대 1로 외분하래 자 A에서 출발하여 3칸 갔다가 1칸으로 돌아오는 거지 3대 1은 말이 안 돼 그래서 3칸 가는 게 밖으로 3칸 갔다가 3대 1칸으로 되돌아온다 1 요렇게 3대 1로 쪼개는 바로 이 외분하는 점 외분점 외분점 요 녀석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분점 공식을 써도 되지만 비율적인 관계로도 가도 되는 게 봐봐 3대 1이란 얘기는 이쪽 파란색에 해당하는 비율이 몇의 비율이야 2의 비율이라는 거지 근데 2라는 것의 비율적 관계가 실제 길이 얼마 6이거든 실제 길이가 여기가 6이에요 근데 2의 비율이다 그러면 1에 해당하는 비율은 1에 해당하는 놈의 실제 길이는 3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1이라는 길이에서부터 3이라는 실제 길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4라는 길이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외분점 공식도 괜찮지만 그림 그려서 요렇게 비율적 관계로 가시면 돼 넘어갑시다 5번 엄마 깜짝이야 어? 다시 야 5번은 쉬웠던 게 그냥 계산하면 돼서 그냥 계산하면 돼 뭔 소리냐면 봐봐 선생님 요거 전개해보자 전개 그럼 앞에 거 재고 더하기 2배의 곱 곱인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할 때는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게 상관없죠 그냥 곱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4 뒤에 거 재고파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 전개하셔서 곱셈 공식을 쓴 거지 요렇게 그럼 얘가 몇 아이예요 2아이가 되겠네 2아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4아이가 정답이 돼서 요것도 정답이에요 5번 괜찮아요 5번에 5번이 정답 6번 더 가봅시다 음 아 이거 공식 쓰라는 거지 3제곱은 3제곱의 합은 즉 10이죠 3제곱의 합이 넌 어떻게 구하지? 합의 3제곱에서 빼기 3배의 곱 그 다음 다시 한번 합을 쓰게 돼있다고 요렇게 이게 3제곱의 합이죠 근데 a 더하기 b가 2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됐으니까 1은 실제로 3제곱 하세요 요게 2였다고 2 그럼 6ab가 되겠죠 요렇게 넘어가시면 2니까요 결국 6ab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셔서 ab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될 것이다 단순 공식 정도 그래서 2번으로 마무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